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시간을 벌잖아. 서 의장이 바라는 대로 덜컥 다 넘겨주고 들어가버린다고 생각해봐. 어. 알았어. 미안. 아유, 천만해요. 확인 부탁해요. 저한테 맡기신 건 다 오해훈이 주도한 거죠? 뒤타라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어서 오십시오. 서 실장이 대신으로 간다는데? 글쎄요, 저흰 잘 몰라서. 앉으세요. 갔다 나오면 또 살기 해주겠지. 아니래 완전히 날리겠단 거래요. 그것도 다 순순히 들어가지 않나? 오해원이 뭔가 큰 걸 하나 쥐고 있나봐? 글쎄요. 솔직히 저 와이프랑 한 팀이라고 생각 안 한 지 꽤 됐어요. 이번 일 때문이 아니라. 진정해. 이럴 때 갈라서면 그동안 참고한 거 다 허사가 되지 않나? 예? 통상 그렇게 들어가주면 식사율 관리 및 우대 차원에서 자네의 경우 후임 학장 직원 보장되지. 부부 사이 유지해. 일각에서 조인설도 강력히 거론하거든. 이선재와는 이선재와는 참수승과의 제자. 그걸 당신이 하라고. 인자비는 어떻게 됐어? 해야겠죠. 마침 와이프도 흔쾌히 동의하는데. 그럼. 이번 주말로 합시다. 그날 딱 시간 나. 와이프도 아마 그날밖에 안 될 거야. 어. 우리 집 주소 알지? 아니야 아니야 그냥 와. 그래 그럼 그날 봅시다. 어. 어 선재. 마침 학교에 있었네. 네. 아 왜 불렀냐는 말이야. 너 주말에 집에 좀 와야겠다. 집사람이랑 인터뷰가 있거든? 그날 너도 소개할 참인데. 저 그날 민우 환송회에 있다고. 무슨. 너한테는 이게 더 중요해. 꼭 오라고 하던데요. 아니야. 야. 예. 니가 그날 선재 태우고 와. 아 예.